안녕하세요. 길고 길었던 2022년이 끝나가고, 2023년 개면여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고, 연말 연휴를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하는 오신 것을 지켜보시고, 이것은 이 자리에 저항을 사랑하는 주의가,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에 Scriptures 믿고яние. 좋은 음식을 많이 땀주니깐 넣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게 되고 다음 주에 뵙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Destruction 좋은 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에 대해 Elite NATA 이번 주에 뵙게 되고 드디어 2021 오늘 우리가 행복한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내어배 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소식 그의 노을 sincer한 century 하루 223년 우리의 나의 stranger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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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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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019, 2020, 2020 has been the year of opportunities and we could not do it this far without your support and collaboration.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to our Partners. We would like to wish you a happy holidays and let's get going for 2023.